클래식 개인물열전 손수연의 팡팡 스토리 클래식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들립니다. 클래식 음악사의 한약을 그은 특별한 연주자와의 만남,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음악가의 인생과 음악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클래식 연주자들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음악평론가 손수연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주가 금방 지나갑니다. 네, 금방 지나갔습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렇죠. 오늘 팡팡 스토리 클래식에서 만나볼 주인공 누구입니까? 네, 오늘 만나보실 연주자는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칠리스트, 무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입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정말 뛰어난 기교나 음악적인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새로운 곡들을 소화하는 면모를 보여서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첼로 연주자들로 손꼽히기도 하지만 이런 엄청난 음악성을 가진 그런 음악가를 넘어서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특별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이기 때문에 존경한다. 대단한 극찬인데요. 손수연 교수님 위해서 이러한 또 극찬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도 남을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도 구박만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야 될까요? 네, 로스트로포비치는 정말 어떤 자신이 또 살아온 어떤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 음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으로 자유와 박예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한평생 국경이 없는 예술, 또 언론의 자유, 민주적인 어떤 가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1989년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면서 결국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이 됐습니다만 그때도 이제 서베를린의 장벽 한편에서 홀로 첼로를 들고 나타나서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연주한 것은 정말 유명한 사건인데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인류의 자유와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음악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리고 더욱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음악을 얼른 만나보고 싶은데요. 오늘 첫 곡 어떤 곡일까요? 네,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2번 디단조인데요. 이 서라방들을 이 로스트로포비치가 그 당시에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베를린 장벽에서 정말 길 한복판에서 연주를, 호련히 나타나서 연주를 하고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2번 디단조 바흐 작품 보러 1008종 서라방드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 2번 디단조 바흐 작품 보러 1008종 서라방드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베를린 장벽 아래에서 연주하던 당시에 로스트로포비치는 집이 베를린이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통일이 되고 뭔가 정말 하루아침에 통일이 왔잖아요. 그래도 장벽이 무너질 시점에 로스트로포비치는 파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뉴스를 듣고서는 로스트로포비치가 친구의 전용기를 급히 빌려서 같이 타고 전용기? 네, 전용기 있는 친구를 둔 사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날아가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2번 사라방드 연주를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인데요. 그 장벽 경비대원의 그런 낡은 정말 납작한 의자를 빌려서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벽 찰리포인트라는 곳에서 홀연히 나타나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로스트로포비치한테 막 동전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거장이 그걸 너무 또 유쾌하게 받으면서 받으면서 이제 또 다시 자기가 술 한 잔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연주는 그 당시에 이제 정말 이 장벽 앞에서 공포와 불안에 떨었고 자유를 그리워하면서 억압이나 압제에 반항한 모든 영혼에게 바치는 애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취재 열기는 물론 그 공연을 봤던 사람들의 반응 뜨겁지 않았습니까? 취재는 이제 나중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뭐 로스트로포비치가 여기서 이날 이렇게 연주한다는 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만 어?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본 거죠. 본 거였는데 그렇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취재진들도 있기는 했었지만은 뭐 이게 막 그렇게 무슨 대규모 콘서트처럼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호련히 나와서 연주를 하고 이게 뭐 나중에 알려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뉴스에서 이제 중계도 되고 했었는데요. 어찌 됐거나 그만큼 로스트로포비치 명성만큼의 어떤 준비된 무대는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영상만 봤을 때는 또 이렇게 사람들도 많아 보이고 취재 열기도 뛰어난 것 많은 것처럼 보여서 많긴 했지만 로스트로포비치 명성에 비해서 네. 그냥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는 이제 안 들릴만한 첼로 연주 음악이 들리니까 호기심에도 사람들이 많이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저 할아버지 누구일까? 이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못 알아보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슈베르트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로스트로포비치의 슈베르트입니다. 즉흥곡 3번 지프레짱초 도이치번호 899번인데요. 첼리스트 부스티라프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데큐킨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슈베르트 즉흥곡 3번 지프레짱초 도이치번호 899 첼리스트 무스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와 피아니스트 알렉산더 데드큐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음악을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네. 어머니가 또 재능있는 피아니스트여서요. 4살부터 어머니로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피아니스트로서도 상당히 로스트로포비치가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8살 때부터는 파블로 카잘스의 제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첼로를 배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1943년 16살 때 모스크바 음악원 입학해서 첼로, 피아노, 작곡, 지휘까지 배웁니다. 여기에 있던 스승들이 쇼스타코비치, 프로코피에프, 이런 20세기 러시아 음악의 거장들을 두루두루 사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타고난 재능에 좋은 환경까지 모두 갖췄는데 거기에 또 이렇게 좋은 선생님도 스승님도 만나게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949년에 프로코피에프는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서 첼로 소나타를 또 작곡을 하기도 합니다. 쇼스타코비치도 첼로 협주국 1, 2번을 로스트로포비치를 위해서 썼다고 하는데요. 쇼스타코비치는 그 당시의 스탈린의 구소련의 공산주의 정치를 반퇴하다가 교수직을 박탈당하게 되는데요. 제자였던 로스트로포비치도 훗날 같은 운명을 걷게 됩니다. 로스트로포비치는 1942년에 처음으로 첼로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는 소련 최초의 젊은 음악가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에 프라하하고 또 부다페스트 국제음악상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이제 23살에 당시 소련으로서는 가장 높은 영예로 여겨졌던 스탈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모교의 첼로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30도 안 돼서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가 된 거죠. 기악은 이게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이 시대 때. 그렇죠. 성악가들은 이때서야 뭔가 좀 데뷔해볼 만한 그런 시대인데 특히 로스트로포비치는 어릴 때부터도 러시아에서는 음악 신동으로 많이 불리면서 연주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음악원의 교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무스티슬라브잖아요. 그래서 애칭으로 러시아는 무슨 슬라바 이렇게 뭔가 이름을 줄여서 부르는 애칭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러시아 문학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 사람 누구지 헷갈릴 정도로 애칭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로스트로포비치도 슬라바라는 애칭으로 불렸는데요. 이 슬라바는 이름에서 유리한 거기도 하지만 러시아로는 영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네. 슈스타코비치가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한 곡 첼로소나타 1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립니다. 슈스타코비치 첼로소나타 디단쥬 작품으로 43악장 라르고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슈스타코비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슈스타코비치 첼로소나타 디단쥬 작품으로 43악장 라르고를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피아니스트 드미트리 슈스타코비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로스트로포비치에게 배웠던 첼리스트 많이 있을 텐데 누가 있을까요? 정말 많은 러시아 안에서도 제자들이 있는데 이제 전에 제가 우리가 여기서 다뤘던 제가 지금 수업시간을 다뤘던 이해합니다. 직업병이지 않습니까? 네. 직업병입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이해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한번 다뤘던 세계적인 첼리스트로서 이름을 알려가던 자클리누 디프레 영국의 여성 첼리스트죠. 이 로스트로포비치에게 배우기 위해서 1966년에 모스크바로 유학을 오기도 합니다. 이럴 정도로 로스트로포비치의 명성이 유럽에도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로스트로포비치한테 1970년대부터는 큰 시련이 닥칩니다. 구 소련 정부로부터 예술 분야의 최고상인 네닌상, 스탈린상을 다 받았지만 당시에 그 반체제 작가였던 솔제니친을 옹호하고 집에다 숨겨주기까지 하거든요. 하게 되면서 소련 정부하고는 대립을 시작합니다. 결국은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로스트로포비치의 어떤 해외 순회 공연 이런 거 다 제안이 되고 또 소프라노였던 아내 갈리나 비슈네프스카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나가게 되고요. 모스크바에서의 공연도 또한 제한되고 레닝그라드, 키우와 같은 어떤 주요 도시의 공연도 점점 제한을 받고요. 그리고서는 스승이었던 소스타코비치가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직에서 해고된 것처럼 로스트로포비치도 모스크바 음악원의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망명을 선택하게 되었군요. 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1974년에 그래도 운이 좋게도 가족과 함께 소련을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소련은 1978년에는 아예 소련 시민권을 뺏어버립니다. 박탈하기까지 하는데요. 로스트로포비치는 냉전이 끝난 1990년이 되어서야 소련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로스트로포비치의 가장 주요 레퍼토리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 레퍼토리들이 있고 정말 다양한 대표적인 곡들이 있지만 특히 드보르자 첼로 협주곡은 로스트로포비치가 정말 재발굴했다 할 정도로 로스트로포비치의 손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68년 8월 21일 날에 영국의 음악 축제였던 더 프롬스에서 로스트로포비치가 소련 국립교양악단하고 함께 드보르자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를 연주를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전날 밤에 소련과 또 바르샤바 조약군이 프라하의 봄을 저지하기 위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무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면서 드보르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체코의 작곡가인데요. 로스트로포비치는 소련의 프라하 침공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비록 공연은 야유 또 시위 속의 진행이 시작이 되었지만 공연 후에는 관객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고요. 로스트로포비치는 작곡가의 고향이자 또 그가 사랑했던 도시 프라하를 향한 연대의 표시로 지휘자의 악보를 하늘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는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듣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으로 백사, 이 약장 아다조 만원 토로포,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와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퍼니 오케스트레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드보르자크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으로 백사, 이 약장 아다조 만원 토로포, 첼리스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퍼니 오케스트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로스트로포비치, 재미있는 일화도 많지 않습니까? 네, 여러 유려가 있는데 우리나라고의 인연을 살펴보시면 망명한 이후에 1980년에 워싱턴의 내셔널 심퍼니랑 함께 한국에 처음 방문을 했고요. 또 1996년 6월에서는 서울의 두 번째 공연을 했을 때 앙코르곡인 첫 곡은 예술의 전당에서 뒤로 돌아서 연주를 하면서 합창석에 있는 청중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해줬습니다. 정말 배려심 있는 어떤 마음이 따뜻한 음악가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로스트로포비치의 매력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로스트로포비치는 20세기를 빛낸 불새출의 명 첼리스트다. 정말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0세기 전반을 지배했던 파블로 카잘스랑 함께 현대 첼로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후반은 로스트로포비치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정말 세련되고 화려한 그런 연주로서 어떤 첼리스트의 길을 디자인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로스트로포비치의 스타일은 카잘스 것을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아주 더 큰 스케일 그리고 또 강한 힘 그리고 고도의 기교 그리고 또 지성이나 열정이 조화되는 연주로서 첼로라는 악기에서 정말 많은 그런 새로운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첼리스트들 입장에서 들어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주법, 연주법을 많이 고안을 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굉장히 웅장하고 또 장대한 톤으로 연주를 하는 가운데서도 아주 섬세한 지성 그리고 인간미, 인간성이 느껴진다는 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수님 덕분에 로스트로포비치 팬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분은 너무나 추앙해야 마땅할 그런 음악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음악가 궁금한데요. 누구죠? 네, 로스트로포비치와 동시대 음악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스턴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 기악가 너무 좀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곧 성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순수연의 팡팡스토리 클래식에서는 첼리스트, 무시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인생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순수연의 팡팡스토리 클래식에서